자, 지금부터 그러면 KISS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핸드폰과 컴퓨터의 동기화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기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기와 PC를 연결해야 되고요. 기기는 스마트폰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마이크로 USB라고 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자, 여기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현재 연결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멈추면 연결이 끝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 펌웨어 물어보는 것은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 제품명, 그 밑에 각각의 미디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마트폰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 동기화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동기화를 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전체 항목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전체 항목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를 동기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연락처를 다음과 동기화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윈도우 연락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윈도우 연락처가 있으면 선택하시고 만약에 윈도우 연락처가 없고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통 아웃룩으로 동기화라고 적혀있는 아웃룩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보통 일반적으로 안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면 동기화를 하시고 깔려있지 않다면 이것들을 다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있는 체크를 클릭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음악 동기화, 사진 동기화, 동영상, 팟캐스트 동기화가 있는데 팟캐스트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음악, 사진, 동영상이 PC 보관함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PC 보관함의 모든 사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 쪽에 보면 PC 보관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들 또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만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동기화의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는 컴퓨터로 전송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또 별도로, 별도의 명령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사진,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동기화를 눌렀을 때 그게 스마트폰으로 간다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음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탭해보시면, 자, 여기 이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음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곡들이 이제 동기화를 통해서 컴퓨터 안,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곡들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사진 같은 것들이 촬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럼 이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동기화를 하시면 안되고, 여기 보시면 사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모든 사진들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PC에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자, 폴더 선택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그냥 이 삼성의 키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건 뭐냐면 이 키스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디렉토리거든요. 여기다가 여기에 보면 포토라고 하는 PHOTO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사진을 따로 관리하신다면, 여기 사진이라고, 그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는 라이브러리 밑에 보면 사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폴더 선택을 하면, 지금 지정한 이 폴더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진 디렉토리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 그리고 여기다가 갤럭시, 지금 갤럭시니까 갤럭시 S에서 가져온 사진들이라는 뜻에서 갤럭시 S라고 적고요. 폴더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나오면, 다운로드가 끝나서, 여러분의 전화기에 있는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이 된 겁니다. 어디에 저장됐냐? 아까 지정했던 그곳이요. 그럼 그 사진들을 보려면, 첫 번째로,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요. 제가 아까 선택했던 이 사진 디렉토리 있죠? 폴더. 이거를 선택하면, 거기에 갤럭시 S라는 폴더가 생겨졌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보면, 그 안에 사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선택하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PC에 저장. 그리고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갤럭시 S에서 가져왔다는 뜻에서, 갤럭시 S라고 적어주고요. 폴더 선택을 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서, 내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동기화해서 무언가를,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화할 때, 음악,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동기화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동영상, 음악, 사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음악, 사진, 동영상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음악 같은 것들을, 듣거나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수업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키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사진을 제가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이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여러분 컴퓨터로 가져오지 않고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선택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음악이 재생이 되죠.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뭐 코덱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당 코덱을 설치하겠습니까? 물어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무언가를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동의하고, 다음, 설치. 다듬. 그리고 더블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부터 HTML이란, 무엇이, 동영상이 재생이 되죠. 즉,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의 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요.